잘 오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바쁜 중에 피곤한 중에도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진리의 말씀 앞으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결코 헛되지 않도록 듣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과 새 힘 피곤치 않는 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간절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90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편 구약 869페이지 젊으신 분들은 가능하면 성경을 찾으시고요 어르신들은 화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10편 90편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편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가 10편 90편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추레국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의 다섯 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편 중에는 모세의 유일한 시가 10편 90편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120살을 살았어요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궁궐에서 살았고 그리고 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살았고 80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난을 인도할 때까지 40년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궁궐에서도 살아보고 목동으로도 살아보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기적과 임재를 경험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임종 전 그 경험 속에서 한 편의 시를 유언처럼 남겼는데 그 중에 1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모든 인생들이 정말 지혜로운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실은 모세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한 학자이기도 하고 또 군인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또 웅변가이기도 했어요 그는 대학자였습니다 많은 공부를 해보고 또 많은 것을 보고 경험을 한 후에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많은 게 필요하죠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또 우리 어머니들을 보면 우리 부모 세대를 보면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 지식은 없지만은 또 참 지혜롭게 세상을 잘 살아가시는 경우도 보죠 또 그걸 보면은 지식은 지식대로 필요하지만 지식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였던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식, 지혜 하면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사진을 찾아봤더니 좀 달라요 지식은 뭐라고 정의가 돼 있냐면 학습을 통해 얻은 인식이라고 돼 있어요 학습을 뭔가를 학습해 가지고 얻어지는 인식을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이치나 근원을 알고 또 이를 풀어가는 힘 이것을 지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은 책에서 배워서 얻는 거잖아요 지혜는 그러면 어디서 얻을까? 지혜는 여러분 성경에서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문 1장 1절로 2절에 보면 다위세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이는 지혜와 그리고 명철을 알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지혜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지혜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 방법도 12절에 말하는데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게 12절의 번역으로만 본다면 우리 인생의 나를 계산해 가지고 얼마 남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제 앞으로 나에게 놓여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계산을 해보면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날수 우리 인생을 뭐로 계산하겠어요? 계산을 해보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어라? 인생이 짧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네? 얼마 남지 않았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아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 1년 남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러분 1년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개모임 다니겠습니까? 골프치로 다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뭐 글씨 배우러 다니고 배드민턴을 배우러 다니고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겠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다라는 걸 안다면 분명한 것은 아마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가치인 일부터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몇 살 가지고 계산할까요? 몇 살로? 65세로 하랍니다 지가 다 해가지고 물어보네 또 속으로 65세로 작년에 저희 매형이 65세였거든요 저희 매형을 좀 전도하려고 작년에 오전 집에 오셔서 말씀을 들어가지고 65세로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보세요 자 오늘 여기에 65세가 있다면 좀 눈여겨 들으세요 귀담아 들으세요 이분은 이미 65년을 살아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전 우리나라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평균 수명이 81세래요 그럼 평균치로 계산을 합시다 자 81세까지 산다고 화장을 할 때 자 이제 65세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아니 이 정도 질문도 눈이 올라가야 됩니까? 무슨 질문이라도 여기가 자동으로 올라가요? 보여요? 여기에서? 제가 계산해 왔어요 부담 갖지 말고 들으세요 자 몇 년 남았어요? 16년이 남았어요 16년이 자 81세를 평균으로 잡고 죄송하지만 여기에 80세 계시면 몇 년 남았어요? 죄송합니다 평균치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16년도 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80년을 산다고 할 때 15년은 병원에서 누워있대요 아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오랜 동안 병원에 누워있구나 아마 여러분 가족 중에도 지금 몇 년째 그렇게 병원에 계신 분 계시죠? 요양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80년 동안 한 남자는 15년을 병원에 있고요 그리고 여자는 20년을 알타간대요 꼭 병원에 입원한 것만이 아니라 집에서 아파가지고 누워있고 병들어서 막 내 뜻대로 몸을 못 움직이고 그런 날짜를 계산해 보면 여자는 20년이에요 그러면 남자로 계산합시다 이분은요 80 중에 15년을 앓고 살아요 그러니까 16분의 3을 인생의 16분의 3을 병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6년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6년의 16분의 3은 또 몇 년입니까? 안 올라가도 돼요 3년이에요 3년 그냥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16 곱하기 16분의 3 하면 3이에요 3 그러니까 16년 중에 3년은 알아 그럼 3년은 빼야 돼요 그러면 65세에게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년 남았어요? 13년 남았어요 그러면 또 13년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냐 잠자는 시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3분의 1을 뺍시다 13년의 3분의 1은 4년입니다 그러면 13년에서 4년을 빼면 몇 년 남았어요? 9년이요 죄송한데 여기에 65세가 있다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시간은 9년입니다 그나마 그 9년에서도 양치하고 멍때리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이런 시간 이것저것 다 떼면 9년도 채 안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지금 65세를 기준으로 말합니다 70세는요 80은요 큰일 났네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걸 안다면 마을에 관가서 화토 치고 막걸리 마시면서 시간을 낭비하겠어요?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여러분 이 귀한 시간을 우리가 매일 저녁 교회 와가지고 2시간씩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일주일을 배우는 건 여러분 정말 잘하는 거예요 폴스토이는 사람을 만나면 세 가지를 물었대요 당신은 평생 많은 시간을 쓰며 살았는데 당신이 사용한 시간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일을 하며 살았는데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제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 89년에 여러분처럼 매일 저녁 그때는 세 시간이었어요 한 평에서 목포까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말씀 듣고 오면 12시 1시가 남았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시간이 귀했습니다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저에게는 지금도 30년 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매일매일이 충격이었고 놀라움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역사하시는데 나는 내 생각대로 믿었구나 내 마음대로 믿었구나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성경 배웠던 일 가장 헛되지 않은 일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만남은 내 인생의 구세주 되신 이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도 이번에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자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이었죠? 많은 시간을 사용하며 사셨죠? 가치 있는 시간은 무엇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었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매일 두 시간 성경을 배우는 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헛되지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만남은 정말 의미 있는 만남이에요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 봐봐 의미 있게 생겼죠? 참으로 의미 있게 생겼잖아요 정말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65년 동안 내 육신을 위해 살았고 세상 일을 하며 살았고 쾌락을 쫓아 살았고 성공을 쫓아 살았어요 꼭 65세가 아니어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제까지 살아온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 살았어요? 한 줄로 얘기해 보세요 진리? 영원한 생명?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남은 짧은 시간만이라도 이제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영원한 천국에 갈 길을 깨닫고 그리고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깨닫고 진리를 위해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는 처음 이거 볼 때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인생 사진관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또 예비 부부가 또 엄마와 딸이 또 새 친구들이 이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관에 사진을 찍으러 가요 그런데 그 사진관 주인이 30년 뒤의 모습을 찍어보지 않겠습니까? 재미있잖아요 그리 봅시다 30년 뒤의 모습을 분장을 해서 사진을 찍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동이었고 꼭 교훈이 됐습니다 나의 30년 뒤 여러분 30년 뒤를 한번 보세요 30년 뒤 아마 여기에는 없는 사람도 많을 것이고요 여러분 여기서 순간적으로 30년 뒤로 날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30년 뒤에는 직업이 뭐냐 재산은 얼마냐 학력은 뭐냐 지적 수준은 어느 정도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80이 넘어가면 재산, 본, 학력, 직종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인쟁이 가면 똑같은 죽어가는 노인일 뿐입니다 과거에 장관을 했던 군수를 했던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던 80노인은 늙어가고 죽어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뭔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 지혜로워져요 10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면 지혜로워집니다 물론 배움도 없고 또 글도 모르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으면 여러분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17장, 1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요 아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서쪽으로 60km 떨어져 있는 베레아로 이동을 했고 거기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 웬걸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아주 신사적이어서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이 좀 달랐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다르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랐던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아무리 전도해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11절로 12절에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상고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제가 그 특징 세 가지에 세 글체를 해봤어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 신사적이어야 됩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열린 마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신사적인 겁니다 들어보지도 않고 들어볼 필요 없다 들어보지도 않고 나도 안다 비신사적이잖아요 그래 들어볼게 이게 신사적이죠 믿을 건지 말 건지 이 길을 갈 건지 말 건지 들어보고 그게 신사적입니다 들어보자 알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페어마인드 공평한 여러분 뭐가 공평이에요?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한쪽 얘기만 듣고 이 사람 못 쓸 사람 한쪽 얘기만 듣고 이 사람 이 교회 못 쓸 교회 이게 불공정한 거잖아요 공평이 뭐예요?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 얘기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게 신사적인 거예요 아마 바울에 대해서 소문이 먼저 돌았던 것 같아요 저 바울이란 사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몰매맞고 쫓겨서 베리하려 왔다네 이 소문이 먼저 돈 거죠 그런데 먼저 들은 얘기도 있지만 천익관을 갖지 않고 그래? 그 소문의 진상을 한번 알아보자 들어본 거예요 직접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닌 거거든 이거 봐라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확실하네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겁니다 또 하나 신사적이다는 의미는 뭐냐면 리셉티브예요 잘 받아들이는 분명하고 확실할 땐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몇십 년 믿어왔던 것이 있다 할지라도 어? 말씀 들어보니 성경이 진리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러면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집을 버리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신사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느냐 신사적인 사람 구원해 줘요 비신사적인 사람은 구원 안 해 줍니다 억지를 부리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이것이 맞은 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사람 하나님이 구원 안 해 줍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사실은 걸 알면서도 막 죄짓고 싶어서 말씀 안 받아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상담해 본 아저씨 중에는요 죄송한데 막 딴 살림을 차리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실인 거 알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저보고 대놓고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 계신 거 알겠고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겠는데 나 지금은 못 믿겠어요 안 믿을래요 내가 이거 믿으면 내가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둘째 부인 버려야 되는데 나 안 믿을랍니다 죄송하지만요 이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 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분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안 믿는다면 그건 진짜 뭔가 죄가 있는 거라고 하나님이 구원 안 해 주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불량한 사람은 구원 안 해 줘요 또 하나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구원을 얻는 데 필요한 건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눈물과 열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필요해요 저희 어머니도 그를 모르셨습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 말씀 듣고 같이 천국 가자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랑 천국 가야지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시오 찾는 사람 찾게 도와주셔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셔요 구원은 사에게 하나님이 주셔요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어제까지는 아니 오늘까지는 그냥 가족에게 이웃에게 자식에게 친구에게 끌려왔다 쳐요 어제 들어보니 어떻던가요 많은 분들이 어제 하루만 들을 한다 그렇게 왔다가 오늘 오신 분도 벌써 세 명이 계시네요 저쪽에 들어보니까 어때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성경을 배우잖아요 믿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니 컵보고 컵이라는데 이걸 세숫대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컵을 컵이라고 하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진리를 진리라고 하니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하는데 필요한 또 하나는 상고예요 여러분 이 상고는 공고 농고 상고가 아닙니다 스터디 영어성경 스터디 딜리전틀리 스터디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여기에 많은 분들은 구원받았지만 또 일부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나는 게 뭔지도 모른 분들이 계세요 또는 교회는 다니면서도 내가 천국 갈까? 이런 확신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구원 안 받은 분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분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보다 더 잘났고 우리보다 더 배웠고 때로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데 왜 교회는 다니고 나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걸까? 거듭남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우기만 하면 누구든 다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직 깨닫지 못한 분이 있다면 못 배운 거죠 안 배워서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쭉 배워보시란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좀 불쾌한 마음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교단을 비하하자는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진리를 찾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의시키기 위해서 틀어드린 겁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어머니가 극락왕생 하시라고 49세까지 지내놓고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극락이 있을까? 우리 엄마가 극락에 가 계실까? 그걸 또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의 대답은 더 저를 답답하게 했어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무슨 말이냐 너희 엄마가 극락에 가 있다고 믿어라 그러면 너한테 복이 되지 않냐 극락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극락이 없다고 생각해봐라 너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니 극락이 있다고 믿고 극락에 너희 어머니가 가 있다고 믿는 것이 너한테 복 되지 않겠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비난하자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믿으려면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선택할 때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사실이냐 아니냐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믿기 편한 것 내 스타일에 맞는 것 술도 할 수 있고 담배도 태울 수 있고 화토초도 되고 제사도 지내고 그러면서 또 빌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교 얼마나 좋습니까 할 것 다 하면서 또 복까지 받는다니 그러니까 그러한 종교들을 우리는 골라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그게 맞냐 실은 현대인들에겐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냥 믿기 편한 것 나한테 맞는 것 여러분은 나름 뭔가 믿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앉아계신 분 다 뭔가 하나씩 믿는데 왜 그걸 믿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 믿잖아요 그것도 믿음의 일종이에요 무신론도 믿음입니다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뭘 근거로 여러분 뭔가를 믿을 땐 사실의 기초를 하셔야 돼요 왜 거짓말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더라도 사실을 믿어야죠 이제 따지셔야 돼요 이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믿어요 여러분은 알고 믿으신가요?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대로 진리를 깨닫고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신한생활 하시다가 암에 걸려 소천 직전 제가 신방 가서 인터뷰한 할머니를 우리 교회 할머니를 보여드릴게요 천국 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분이라고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인터뷰하고 얼마 뒤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둔 분이 뭐라고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진리를 알고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의 차이점을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우리 하순께 사랑하는 목사님들 건강 주시고 복음 잘 전하시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경제 자매님들 정말 복음 활발하게 전하시고 하순께 날로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하순께가 복음이 날로 날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순께 정말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아들 기도 부탁드릴게요 꼭 하나님 말씀 듣고 고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천국에서 만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둔 암환자라고 느껴지세요? 진리를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길을 알고 가는 사람 다릅니다 임종을 앞둬 놓고도 교회 걱정 복음 전하는 일꾼들 걱정 구원 안 받은 내 자식 걱정 그리고 당당하게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준비되셨어요? 알고 믿으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는지는 알고 믿어야죠 내가 믿는 내용이 뭔지는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신사적인 태도로 성경을 배우면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이 증거하십니다 이사야 41장을 보세요 이사야 41장 21절 이사야 41장 21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나 요하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잊은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댐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상과 재판하자는 거예요 이 재판은 실은 하나님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뚱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우상들아 소송하자 누가 참신인지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여러분 재판을 하는 이유는 옳고 구름을 가리기 위해 재판하죠 재판할 때 이기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병거쳐주고 아들 낳게 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죄송한데요 병거치고 하는 그런 기적들은 귀신도 합니다 마귀도 그 정도는 흉내네요 창조주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것이 뭐냐 바로 22절부터 나와요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는 장차당하려 우리에게 진수하라 또 이전일에 어떠한 것 또 구하라 무슨 일이죠? 무슨 말씀이죠?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날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배운 어떤 종교 중에 여러분이 아는 종교 중에 책에가 인간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떻게 흘러와서 어떻게 끝이 날지를 기록된 책 보셨나요? 저는 봤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저도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사실적으로 정확히 기록한 책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불만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좀 독선적이다 왜 자기들만 옳다고 하고 남의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가 좀 극단적인 비유 같은데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보죠 남편이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 나만 사랑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여보 당신은 독선적이야 이 세상에 멋진 남자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만 사랑하라고 그래? 여러분 남편이 문제예요? 여자가 문제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든 신이고 그 외 모든 우상은 인간이 만든 신이고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신을 섬겨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를 섬겨야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모든 영의 아버지는 한 분이십니다 뭘 보고 알아요? 증거 보고 알아요 보세요 성경은 BC 1500년에서 AD 100년 1600년간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은요 장차당할 일과 이전일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록만 되고 부도가 난 게 아니라 이전일이 역사적으로 증거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예언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면 결국을 알리라 배워보면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열심히 다니는 거 많이 갖다 바치는 거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아는 게 믿음이에요 올바로 아는 게 올바로 믿음 올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터미널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10만 원 꼬달래요 꼬져요? 못 꼬져요? 왜 못 꼬져요? 모르니까 그런데 앞집 옆집 40년을 살았네요 10만 원만 꼬달래요 꼬져요? 못 꼬져요? 꼬져요 왜? 아니니까 믿음은 아는 겁니다 알면 맡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면 여러분 우리의 운명도 맡길 수 있어요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요 전지전능하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죠? 화면 보시면 연구하면 알리라 배워보면 알리라 들어보면 알리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창세기 2장 이전일부터 배워봅시다 이전일부터 배워봅시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사람은 아메바가 원숭이가 사람이 우연히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계셔요 요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많은 사람은 저절로 됐다고 믿는 걸 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저절로 됐다는 게 과학적일 것 같아요 누가 만들었다고 믿는 게 과학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죠 왜 저절로 된 건 과학적이라고 오해를 하시죠 진짜 과학적인 건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왜? 여러분 에너지는 스스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잖아요 진량 보존의 법칙 법칙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에너지와 진량은 어디서 왔는가 과학의 끝은 항상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과학자들 대부분이 신학자예요 파스칼도 그렇고 아이장 뉴턴도 마뉴엘에게 법칙을 발견한 아이장 뉴턴은 과학 논문보다 신학 논문을 훨씬 더 많이 남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지음을 받았어요 이 가운데 누구도 재수 없이 우연히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 아래 우리를 창조하고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제가요 경기도 화성집회를 갔는데 화성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형제들이 근무해가지고 견학을 시켜준대요 무슨 자동차 만드는 걸 보여준다고 저런다냐 그냥 자동차를 한 대 주시지만은 갔어요 갔더니요 세상에 현대 기아자동차 전시관 입구에다가요 내원으로 환영 화성교회 배은기 목사님 방문 너무 기분 좋아서 사진 찍어왔네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질 때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가를 알아맞혀 보세요 잘 보세요 나옵니다 이렇게 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 부품이 약 몇 개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3만 개의 부품이 우연히 저절로 조립이 돼가지고 자동차가 완성될 확률 몇 프로? 또 눈이 올라가요 0% 0% 0%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 생명체 인간이 존재하려면 몇 가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20만 가지가 동시에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다 있는데 공기가 없다 죽는 거잖아요 다 있는데 물이 없다 죽는 겁니다 다 있는데 중력이 없다 죽는 거예요 다 있는데 자기장이 없다 죽는 겁니다 다 있는데 해가 없다 죽습니다 다 있는데 달이 없다 죽습니다 20만 가지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진화로 설명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요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존재 가치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고작 자기 가치를요 학교는 어디 나왔냐 돈은 얼마나 모았냐 사는 집은 어디냐 몇 평짜리냐 차는 종류가 뭐냐 이런 걸로 자기 가치를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존경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배움과 관계없이 지적 수준과 관계없이 가진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사람을 만든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자는 뭘로 만들었느냐 22절 같이 읽습니다 요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떼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신 여러분 남자의 갈비떼를 뽑아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막 비웃어요 참 말로 아이고 참 뼈로 만들었다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죠 여러분 과학적입니다 현대 과학으로도 신체의 일부를 떼가지고 여러분 생명을 복제해 냅니다 더 놀라운 건 발가락 뼈도 아니고 허벅지 뼈도 아니고 팔뼈도 아니고 갈비뼈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인체가 206개 뼈로 돼 있거든요 206개 뼈 중에서 여러분 잘만 잘라내면 다시 자라나는 뼈는 갈비뼈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알 것입니다 아담은 헐꾸로 창조되었고 이브는 하화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죠 사람의 몸 안에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갈비뼈는 24개인데 그 중 오직 갈비뼈만이 제대로 수술하여 잘라낸다면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여러분 골수를 조혈모세포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피의 조상이라 그 말이죠 조혈모세포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골수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뼈 안에서 골수가 만들어지는 줄 알았어요 여기에 태반이 제가 말한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6개 뼈 중에 골수를 만들어내는 뼈는 5개밖에 없어요 앞머리뼈 앞가슴 흉골뼈 골반뼈 척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갈비뼈입니다 갈비뼈에서 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재미있는 전설이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과학으로도 신체의 일부를 떼서 생명을 복제해 내잖아요 우스갠 얘기가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남자에게는 성염색체가 XY가 있어요 여자는 XX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X밖에 없기 때문에 Y 남자를 못 만들어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가 Y를 주면 아들이 만들어지고 남자가 X를 주면 여자아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었다 유전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과학적이죠 보세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지명까지도 기록이 돼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유명한 에덴 동산이에요 저는요 8년을 제가 교회를 다녀놓고도 에덴 동산을요 상상 속의 지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구도 저에게 실제 이 지구상에 있었던 지명이라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교훈만 받죠 아당과 하하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났으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교훈만 받지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해주는 반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89년에 에덴 동산이 지구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남자 여자가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었으니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악인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오해입니다 전도서 7장 끝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꾀를 낸 것이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완전한 표현을 씁니다 어떤 의미냐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인격체로 만들었다 완전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도 어때요? 로봇 만들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걸 만들죠 그러나 로봇은 인격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한 대로만 말을 하고 움직이죠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죄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와 구별되어 있었어요 죽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죄와 질병 사망 이 늙고 병들고 수거하고 살다가 죽는 것은 죄의 결과에요 인간이 범죄한 벌로 늙고 병들고 수거와 슬픔 속에 살다가 죽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과와 영생과 에덴 동산 중앙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먹지 마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만들어 놓고 먹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선악과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지만은 이 세상의 왕으로 아담을 만들었거든요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그런데 그 영광 왕권을 누리려면 여러분 이 테스트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는 순종과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불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작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에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벌을 주냐 남의 집일처럼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여러분 부인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내가 뭘 안다고 그래 만약에 부인이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이요 나를 무시해 너가 뭘 안다고 안 믿어 그런데 옆집 순이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순이 엄마 말은 맞아요 항상 맞아요 이 남자하고 살아요 못 살아요 왜요 순이 엄마 말 좀 들었다고 작은 죄가 아니죠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아담 집안 자손이에요 아세요?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왕권이 주어져요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 왕권을 회복해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죠 참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 아담도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른 건 다 먹고 선악 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엄마가 외출하면서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빨간 통에 있는 것만 먹지 마라 그러면 눈이 파란 통으로 가요 빨간 통으로 가요 봐요 여러분도 아담 자손이 맞아요 신기해 하지 말라는 게 왜 그렇게 더 하고 싶은지 몰라 그러죠? 부모가요 그놈 만나지 말라 하면 어떡하든 그놈 더 만나려고 그래 하여간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부모 말 들었어야죠 그때 보세요 선악과 생명과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순종하면 복받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하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순종하냐? 아담은 내 말을 불순종해서 실패했다 너는 내 말 믿니? 너는 어떡할 건데?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먹어도 안 죽어야 항상 반대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건 그 외를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질병과 사망이 이 세상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게 뭐예요?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죽은 목숨이죠 이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 냈어요 그리고 에스겔 31장 18절에 너의 영화와 강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이었던 것과 같은 거 같이 읽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오 에덴 동산을 지하에 넣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에덴 동산을 찾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셨어요 보세요 에덴에서 강 4개가 흘렀거든요 4개가 흘렀다고 되어 있죠 이름도 써놨어요 2장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 둘째는 기혼 셋째는 히떼겔 넷째는 유브라데 여러분 이게 다 키브리식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비손 기혼 히떼겔 유브라데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땅속에 집어넣어버릴 때 비손 기혼이 같이 사라져요 2개는 남아요 히떼겔을 영어로 말하면 티그리스입니다 유브라데를 영어식 표현으로 표기하면 유프라테스예요 이 2개의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과학으로 땅속에 묻혀버린 비손 기혼까지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차례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인류 조상은 유전 쪽으로도 하나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이브 와이엔 석체로 후손에게 유전을 했던 아담의 존재 한 사람 한 남자 한 여자였다는 유전 쪽으로도 아담 실제로 있었습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체포 안에 유전인자가 있는데 체포 안에 있는 유전인자는 엄마 아버지 걸 공통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미토콘드리아 안에 있는 유전인자는 엄마에게서 딸에게만 목에 유전됩니다 그런데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여자들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인자를 조상한 결과 다 똑같아요 결론은 어머니 조상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한 명이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도 한 남자 한 여자고요 에덴 동산은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네 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돼 있는데 두 개는 지금도 흘러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게 영어식 이름으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지하에 넣어버렸다고 돼 있잖아요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어요 땅속 5미터 찍어서 바로 한강보다 더 큰 강이 밝혀진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했어요 위성사진을 분석해서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뭘 찾았다고요? 비손 흔적 발견했어요 여기를 보시면 강 네 개가 다 발견된 겁니다 비손기온, 흑대겔, 이게 뭐라고 되죠? 성소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입니다 계속 중동지역을 가리키고 있죠 여러분 혹시 불경고고학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유교고고학 뭐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성서만 고고학이 있습니다 코란 고고학 이런 것도 없습니다 성경, 성서고고학은 있어요 왜? 성경은 역사적 사실의 기록물이기 때문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구의학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한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5분 쉬었다가 다른 사실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시간 33분, 38분까지 돌아오세요 여러분 아담의 10대 후손이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악했어요 노아 시대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미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말도 나오고 행동양식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이상해지면 그 사회는 무섭게 변하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한번 봐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봐보세요 6장 5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요아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여러분 5절 잘 봐보세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요 항상 악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우리는 생각이 악했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상상을 하냐면 누구를 미워하고 남의 것 등쳐먹으려고 계획을 하고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없애버릴까 이런 계획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요 1년에 막 5억씩 고아원에 또 양로원에 기부를 해요 대통령 표장도 받고 대단하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사업가를 손가락질해요 왜냐? 부모를 버렸습니다 물어봅시다 부모를 버린 이 사업가가 아이들에게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양로원에 기부를 한들 그 사람은 동네 사람들이 선하다고 평가할까요? 악하다고 평가할까요? 이제 뭐가 악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나쁜 짓에서 악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남을 등쳐먹어서 악하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부모 버렸잖아요 어? 나 부모 버린 적 없는데 육신의 부모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의 부모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생각이 항상 막혀요 이게 뭐예요? 부모 버려버리고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해서 내가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은 없어요 항상 계획이 어디 가서 놀까? 어디 가서 돈을 벌까? 어디 가서 즐길까? 어디 가서 또 술 한잔 할까? 항상 계획이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하는 모든 계획은 악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의 시대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6장 9절 보세요 9절로 10절 다 같이 장세기 6장 9절로 10절 읽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라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오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새 아들을 낳았으니 샘과 함과 야베시라 9절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노아가 왜 의인입니까? 뭐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양로원에 기부를 해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모 공경했다 그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도리를 알고 이 사람 의인이잖아요 이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가 새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이 샘, 함, 야베시입니다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노아의 새 아들이 노무연, 노주연, 노홍철이래요 하여간 말씀 듣기 싫으니까 그렇게 일부러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노씨가 아닙니다 노아가 풀네임이에요 저는요 샘, 함, 야베시를 성경에서 먼저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 성경 배우기 전 세계사 책에서 샘, 함, 야베시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격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계사에서 인류학에서요 인류를 구분을 할 때 샘족, 함족, 야베족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샘족은 그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 황인종 함족은 아프리카 계열의 사람들 야베족은 백인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샘, 함, 야베시 내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이 샘, 함, 야베시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의 구장에 보면 이 세 아들에 의해서 인류가 퍼져나갔다 이렇게 또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전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실제 사건을 기록했고 그래서 세계사와 성경을 비교해서 공부해 보면 일치하는 대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상이 11절에 나와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 쉽게 얘기하면 그냥 폐륜 범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강포 영어보정의 바이올런스 강도 강간 성적으로 물러낼 거야 그러니까 도리와 천륜을 접으려고 성적으로 죄가 가득 찬 세상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계획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냥 바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기회를 줍니다 노아에게는 그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방주 만드는 기간이 약 10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우소에 보면 노아가 방주만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방주를 만들면서 의의를 전파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로의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피합시다 다 비웃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아의 가족 8명 노아 샘 함 야벳 그의 아내들 8명만 탔습니다 한마디를 새겨듣지 않은 거예요 설마 설마 홍수로 사람 죽으려고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죠 다른 집은 불 나도 자기 집은 불 안 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암에 걸려도 자기는 암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덜컥 걸리면요 하필 나한테 왜 나한테 조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보냈는데도 경고를 모셔요 자 하나님이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현류기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어때요? 멸하려라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뭔 성격에 그냥 죄 좀 지었다고 막 싹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런 하나님 나 안 믿을란다 자기가 지은 죄는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을 했다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 시대 안 살아봤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냐 집타가 발견됐는데요 벽에서 애 뼈가 나요 애 뼈 갓난이들 뼈가 왜 벽에서 이렇게 뼈들이 나오지? 조사한 결과 가난한 사람들의 풍속은 어떤 풍속이었냐 자기 집에서 있는 갓난아이를 벽에다 넣어서 집을 지으면 마귀가 그 집에 못 들어온다는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벽에다 넣어서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런 민족 내버려 둬야 돼요? 죄송한데 이 자리에서 표현할 수 없는 더러운 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적으로 근친 상관은 예사였어요 그 이상의 짓을 했어요 내버려 둬야겠어요? 사람들은요 말씀을 귀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서 상당히 위험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좀 심장이 약하신 분은 룰을 좀 감으세요 자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위험한지 보세요 세상에 안전벨트 매는 게 귀찮아가지고 착시 안전벨트 착시 티를 입는 거예요 이게 3천 원밖에 안 해요 또 욕락 없이 안전띠 맨 거잖아요 그러죠? 세상에 이런 걸 만들었는데 내가 어느 나라하고는 말 안 하랍니다 글씨가 어느 나라인지는 내가 정말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고 사고 안 나면요 다행이죠 사고 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매야죠 귀찮아도 여러분 성경을 듣다 보면 솔직히 여러분 귀에 거슬리는 내용도 나와요 그래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마 하루 두 시간씩 여기 오는 게 막 귀찮을 거예요 하도 그냥 가족이 옆에 친구가 막 빗졸어도 조르고 사장하니까 마지못해 집안 평화를 위해서 오셨죠? 평화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앉아계세요 오늘 그래도 들으셔야 돼요 왜? 내 영원한 운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욕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잔남으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대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면 철계도면까지 얘기해 주셔요 방주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뚜껑 덮인 배라고 보시면 돼요 속력을 내는 노도 없고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바람 부는 대로 파도 치는 대로 흘러가는 배 상자처럼 생긴 배 그거를 방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길이가 300규빗 옛날에는 자가 없기 때문에 신체의 일부로 자 대용했죠 이게 바로 규빗입니다 메타법으로 환산해 보면 약 140m 길이가 폭이 23m 높이가 14m 되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예요 이런 얘기해도 놀래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선박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얘기를 하면 안 믿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배 만드는 기술이 고도의 기술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98m짜리 배를 최초로 만든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 년 전이에요 170여 년 전 이때가 최초입니다 그냥 판자떼기 붙여서 배가 뜨는 게 아니에요 파도가 없다면 그냥 아무렇게 만들어도 된대요 그런데 바다는 늘 파도치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충족을 해야 돼요 구조적 안정성 파도 위에 올라갈 때 배가 안 부러져야 됩니다 배 부러집니다 그리고 복원 안정성 파도에 끼우뚱 했다가 오뚜기처럼 돌아와야 돼요 세월호는 불법 개조 때문에 복원 안정성이 깨진 겁니다 뒤집은 거예요 파랑 안정성 배가 흔들릴 때 배 안에 있는 사람과 화물이 안전해야 돼요 95년에 대전에 있는 회사기술연구소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안전한 배라고 일컬어지는 배 13척을 갖다가 50분 1로 축소해서 테스트한 결과 인간이 역사 속에서 만든 배 중에 가장 안전한 배는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가 1위였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4,400여 년 전에 만든 4,400,500여 년 전에 만든 배가 한번 보실래요? 이거 보시면요 제가 3호 집회를 할 때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호텔 창문을 열었더니 3호 조선소가 딱 보이더라고요 배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찍었어요 현대 3호죠 여러분 이 150m 넘는 이 배를 만드는데도 수천 톤의 기준기들이 수규모를 걸려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시대에 기준기가 어디 있습니다 손수 8식구가 손으로 그러니 100여 년 가까이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선박학자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눈만 꿈뻑꿈뻑하고 놀래도 안 해요 만들었다 거네 그러니까 좀 배워야 돼요 사람이 좀 배워야 놀라기도 하고 배워야 감동도 받은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뭔 소리예요? 뭐 만들었대요? 저걸 왜 만들었대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알아야 대화가 되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이라도 들으셨으니까 됐어요 보세요 이 수천 톤의 크라인이 이렇게 봉원이 돼서 배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방주는요 140m니까 축구장보다 더 커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이 창세기를 받아쓴 사람이 모세라고 했죠 모세가 살았던 시대의 배 구조는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관광을 하던가 고기를 잡으니까 그런데 이런 배밖에 없는데 노아는 모세는 방주를 이렇게 받아키로 간 거예요 뚜껑 덮인 이 네모난 배는 이 당신 모세가 살았을 당시 아무 짝이 쓸모없는 배예요 관광을 하겠어요? 고기를 잡겠어요? 이 방주는 100% 생존용이다 구조용이다 업용이 아니에요 관광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설계도면을 지어낼 이유가 하등히 없는 거예요 모세 시대는 이런 배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도 받아쓴 겁니다 그리고 배를 다 만들고 나니까 창세기 7장 9절 찾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아니 어떻게 노아가 짐승들을 암컷옵고 두 마리를 다 잡아다 넣었다냐 종자가 몇십만 종인데 그래도 이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암컷옵고 두 마리가 재발로 기어들어갔다고 며칠을 기어들어갔느냐 일주일입니다 10절 보세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거든요 일주일 동안을 암컷옵고 두 마리가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제 발로 들어갔고 다 들어가고 나니까 화면 보세요 하나님이요 문을 꽝 닫았어요 하나님이 한 번 닫은 문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립니다 이게 뭘 말하죠? 9월의 문이 닫히면 안 열립니다 목요일 날 배워보시면 알아요 우리 화순 사람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진 않아요 하나님만 하시는 마지막 구원받은 수가 차면 구원받는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가셔요 성경에 나와요 목요일 날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실제 과학자들이 방주 사이즈를 조사했거든요 지구 동물 3배 수용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사기술연구소에서 테스트한 결과 노화의 방주가 보건 안정성, 구조적 안정성, 파랑 안정성에서 선박 종합 안정성 1위를 차지했어요 현대 과학으로 만든 배가 아닙니다 방주가 1위였습니다 7일 동안 짐승들이 들어갔고 이제 비가 쏟아져요 7장 11절로 12절 같이 성경 보고 읽겠습니다 노화 600세대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의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러분 화면 보세요 어떤 분이요 600세?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제가 서울중앙교에 있을 때 전도를 하는데 잘 듣다가 600세 나오니까 제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여기야 왜? 너 이거 믿냐? 나 믿어 뭐야? 600세 믿어? 야 조금만 기다려 969세도 나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거짓말하면 600세로 쓰겠어요? 60세로 쓰겠어요? 당연하죠 누가 티나게 거짓말합니까? 여러분 홍수 전엔 600세 살았습니다 목사의 주장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주장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여하튼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죠 2월 17일 전설은 날짜 없어요 만들어낸 이야기는 날짜가 없다고요 그런데 홍수사건은 날짜가 나와요 보세요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되어 있죠 하늘의 창이 열렸다고 되어 있죠 두 가지 표현을 기억하세요 40일 동안 쏟아졌어요 비가 그러면 큰 기품의 샘은 뭘까? 화산이 터지고 지하수가 터진 거예요 큰 기품의 샘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 속에요 지표면에 있는 바다, 강물, 호수 모든 것보다 3배 더 많은 물이 땅 속에 있다면 믿어지세요 직접 들어보세요 3배 많은 물이 땅 속에 있어요 이게 터졌다? 당연히 땅을 덮고 남죠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하늘의 창은 또 뭘까요? 하늘의 창이 열렸대요 창세기 1장 7제를 하셔야 이 말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입니다 스카이 하늘 위에 물층 하늘 아래의 물 바로 바닷물이죠 여러분 이 물층이 존재해서 태양에서 오는 해로운 광선을 차단했고 홍수 때 이게 쏟아졌어요 그래서 창이 열린 것처럼 보인 것이죠 마치 이 물층이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북극 남극이 다 따뜻했다니까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청년 하나가 남극에서 6개월 동안 연구 근무하고 왔어요 세종기지 연구소에서 갔다 와서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존재사님 남극은요 화석 무덤이에요 땅 파면 화석이 나오는데 대부분 따뜻한 지역에서 사는 동물 식물입니다 이건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언제일까요? 홍수 전입니다 홍수 때 보세요 이 물층이 쏟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해로운 자외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양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대기권 위 투명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 적도 극지방 모두 온화에 따뜻했어요 이용상 박사 명지대 교수죠 그리고 실제 왼쪽 오른쪽 얼굴은 66세 왼쪽 얼굴은 86세 운전기사입니다 운전하고 다니니까 햇빛 쬐잖아요 이쪽만 늙어버렸어요 여러분 운전기사만 그러느냐 여러분 출퇴근하면서 한 30분 운전하는 분들도 아침 햇빛 그리고 석양 햇빛 조심하랍니다 그것 맞고도 늙습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 창세기 5장을 댁에 가서 보시면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저는 과거에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남이사 몇 살을 살던 나하고 뭔 상관이요 뭘 왜 글 써놨을까 그런데 나이가 거의 다 900살 때입니다 300살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어린 것이야 평균이 900살이니까 그런데 6장부터 9장까지는 홍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0장의 나이가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나이가 훅 줄어든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기록하신 겁니다 홍수 사건 전후 나이를 비교하게 하신 거예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인간 소명 900살 가능했다 목사가 말하면 비웃겠지만 노이천 박사가 한 말입니다 한국과학기소련이죠 홍수 전엔 하늘에 물층이 존재해가지고 햇빛 속 생물해로운 고조바 방사선 차단해가지고 적당한 온도 햇볕 보내서 지구 전체가 온난해서 살기 좋았어요 비닐하우스처럼 이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건 다 근거가 있는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화석이 잠자리 화석이 발견됐는데 1m 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 여러분 마을이 1m지요? 저만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저만한 잠자리가 날아다니면 볼만하겠죠? 조현필씨가 절대 고추삼자리 노래 안 불러요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 여기 보시면 바퀴벌레가 30cm예요 이따만해요 바퀴벌레가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댄마리 키우고 계세요? 안 봐서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안 와 30cm 바퀴가 그리고 소는 9m 3층 높이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새우 2m 이런 대안은 못 구워 먹어요 어떻게 소금구이를 해요? 어떻게 뒤집을까요? 2m는 저보다 더 큰데 저보다 더 큰 놈 소금 뿌려서 어떻게 굴라요? 무소 화석이 발견되는데 5m고요 사람 대툭골 뼈가 발견되는데 이 뼈 하나만 120cm예요 쥐가 발견됐는데 화석이 발견됐는데 700kg 쥐가 말이 700kg이죠 이 쥐 사이즈를 그림으로 비교해 본다면 티코만 하다고 보시면 돼요 티코가 700에서 800이거든요 무게가 그러니까 쥐가 700kg이면 티코만 하면 고양이는 얼마만 했을까요? 그런 걸 근거로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전도서 창세기 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어떤 사람들은 홍수가 국지적으로 있었다 부분 부분이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가 다 물속에 들어갔어요 천하의 높은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지구적 홍수입니다 보세요 며칠간을 물속에 있었냐 7장 24절에 150일입니다 150일 동안 5개월이잖아요 물속에 가둬놓니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건 다 죽었어요 코로 이랬더니 어떤 대학생이요 목사님 성경 틀렸어요 왜? 고래에 코로 숨 쉬거든요 고래에 코로 숨 쉬잖아요 코로 숨 쉽니다 고래가 그런데 고래는 살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요 큰일 났네 맞아 고래에 코로 숨 쉬는데 하나님이요 이 글자를 눈에 확 들어오게 했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숨 쉬는 놈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래 육지에서 코로 숨 쉬어 바다에서 코로 숨 쉬어 바다에 있는 놈은 살았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릴까 봐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하셨죠? 성경 틀린 거 있으면 어떡하지? 여러분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은 스스로를 변호하십니다 보세요 그리고 심판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했어요 성경 8장 1절 찾습니다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무엇으로 물이 감하였다고요? 잘 보세요 바람입니다 바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를 보면 바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안개만 자욱하였더라 이런 구절은 있어요 여러분 자이언트 나무가 자라려면 조건이 뭐냐 안개가 껴야 됩니다 왜? 100m 넘는 나무들 꼭대기에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안개입니다 안개가 끼어서 100m까지 올라가서 수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잦은 곳은 거목들이 많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그런데 바람이 왜 등장하느냐 비닐하우스 비닐이 찢어지면 바람 불죠 바람은 온도 차에 의한 공기의 이동이잖아요 차이가 생긴 거예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불었습니다 놀랍게도 태풍은 적도에서 북반부와 남반부로 불어요 그러니까 북극과 남극으로 물을 몰아서 얼려서 쌓고 물이 줄어든 거예요 보시죠 욕기 37장 9절로 10절을 제가 확대해 드릴게요 같이 읽습니다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얼음이 차곡차곡 얼려 쌓아져서 물의 넓이가 줄어들었다 성경은 짝이 있어요 마치 흐트러놓은 퍼즐 조각을 착착착착착착착 맞히면 완벽한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경에 널부러져 있는 하나님의 조각들을 착착착착착 맞춰보잖아요 완벽한 그림이 나옵니다 이거 봐요 이렇게 엄청난 얼음들 하나님이 차곡차곡 쌓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산에 탁 흘렸는데 그 산 이름이 창세기 8장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 왔으며 여러분 물어봅시다 만약에 오늘날을 아직도 아라라산이 존재하고 그 속에 방주가 실제 있다면 성경 하나님 말씀 맞아요? 성경 사실 맞아요? 그러면 믿어야 됩니다 컵을 컵이라고 한다면 예 해야죠 아니요 세수 떼어요 그런 분 사귀지 마세요 혹시 이걸 세수 떼하러 오기는 분이 있으면 내일 병원은 데려가세요 교회 데리고 오지 말아요 위험한 분이에요 그런 분은 컵을 컵이라고 한다면 예 해야죠 아라라산에서 방주가 발견되면 사실이구나 예 해야죠 찾았어요 여기 보시면 74년 신문입니다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니까요 아라라산이 어디냐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 아라라산이요 저도 TV보고 알았네요 세계기획 거기 보고 알았네요 원래 아라라산이 아르메니아 땅이었습니다 특히가 뺏어뿐 거예요 그래서 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이 국경지대에 있는 어떤 사원에 와가지고 아라라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한답니다 저거 우리 땅 주라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세요 아르메니아 편을 아라라산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 사람들 특히 사람들은 거기에 방주가 있다는 걸 인정해요 더 놀라운 건 턱 아라라산 밑에 있는 마을 이름들이 거의 대부분 노아의 자식들 이름이에요 노아의 후순들 이름이에요 쿠히누후 터키 말로 쿠히누후 노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터키를 아라라산 여기 보시면 이게 터키 아라라산입니다 잔나무로 된 방주가 어떻게 4천이 넘도록 썩지 않고 있을 수 있었을까 꽁꽁 얼려놓은 거예요 냉동실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터키 아라라산 터키 아라라산 노아의 방주 묻힌 곳 주간조선이 나왔어요 여러분 거북선은요 1592년에 만들어졌죠 500년도 안 된 거북선은 없습니다 형체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거북선을 떠오르지만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아직도 결판 안 났습니다 거북선의 논쟁을 뒤져보세요 여하튼 500년도 안 된 거북선은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4천 년 넘은 방주가 지금까지 존재한다 그건 기적입니다 69년 소년동화엘보죠 터키 아라라산에서 거대한 배 화석이 발견됐어요 길이가 140m 1만 5천 두껌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가 해발 4200m 높은 곳에서 미국의 탐험대에 의해 발견된 거예요 조사해 봤거든요 노아의 배임에 틀림없다 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 1만 5천 톤짜리 배를요 4200m 높은 산꼭대기에 올려놓는 방법 설명해 보세요 무슨 수를 올려놓나요? 지게로 짊어져요? 1만 5천 톤짜리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둥둥 떠다니다가 탁 걸리고 물이 쫙 빠지는 것 말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무등산입니다 여러분 무등산 정상 천항봉 몇 메다예요? 1187m예요 그래서 광천 터미널에서 원효사 무등산 원효사까지 가는 버스가 1187번이에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1187번이에요 제가 방금도 검색하고 들어왔어요 인터넷 들어와서 검색하세요 나와요 1187-1번도 있더라고요 광천동에서 원효사까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1187m 무등산 꼭대기에서 1만 5천 톤짜리 140m짜리 배가 발견된다면 이거 그저 그런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무등산의 약 4배 높이에서 방주가 발견됐어요 이걸 뭘로 설명할래요? 노아의 방주 아라라산정 얼음 속에 실제 있습니다 인공인성이 발견했어요 전 세계의 홍손적이었는데 먼저 중국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은 백방비결전이라는 점을 보는 책입니다 제 사촌 형님이 헌책방 가서 사온 걸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점괴가 안 나온다 할 때 그 괴가 이겁니다 남자 여자 걸로 궁합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쪽에 보면 이것에 유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찬한 태고의 비유괴라 옛날에는 이런 괴가 없었다 비유괴, 괴가 없었어요 이게 괴입니다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몰사할 때 나라는 사람이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일가 가족 8명이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8대에 이르기까지 집단생활을 했거든요 또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노아는 살아있는 혈기 있는 만물들을요 1공, 수컷 한 마리, 일모, 암컷 한 마리를 구료, 구원, 했다 이 료자는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료형 구원했다 암컷 한 마리, 수컷 한 마리를 여러분 창세기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내용이 전보는 책에 들어있어요 제가 중국에 가서 심천에 가서 이걸 보여줬더니 중국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우리 중국 전설에 의하면 이 책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준 선물이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인의 조상이 누아입니다 누아인데 우리 조상 누아가 홍수와 싸워 이겨서 우리 위대한 중국인이 탄생됐습니다 중국인 설화입니다 성경과 일치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인민일보 1986년 인민일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기독교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국 성교를 못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중국을 7년을 다녔거든요 못 들어가고 있어요 나, 방주, 화규, 유적, 수토, 유실, 노출, 원형이요 핏물의 흙이 쉽게 내려가서 방주의 원형이 노출돼서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주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이 정도 한 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제 토이기 이 토이기가 중국 발음으로 터키 아라라산 아라라산 제 존재한다 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2000년 총도일보 나, 방주, 확실, 존재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아시죠 존재 존재 존재가 뭔 뜻인지는 알죠 있다 존재 여러분 홍콩, 터키, 중국 기독교인들이 아라라산 올라가서 우연히 방주를 발견했어요 폭 빠져 들어갔는데 방주 속이었어요 보세요 4,000m 높은 곳은 나무 없습니다 그런데 목조 건물이에요 아라라산에 없는 나무들이에요 재질이 조사 다 했어요 5개의 칸을 들어갔어요 길이가 140m 정도 된다 추정합니다 그게 홍콩 시문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여기 한 4번 정도 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 방주 사이즈를 만들어놨어요 박물관, 전시실 여기는 호텔입니다 그런데 싸요 3만 원인가밖에 안 해요 4만 원인가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짐승들이 나오는 것까지 연출해놨습니다 제가 갔을 때요 이 방주 안에 전시실에 어떻게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는지를 쭉 발자취를 전부 다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중에 2009년 10월 신문 앞에 제가 서서 사진 찍었습니다 여기에 이 기사가 나와요 더 로스트 노아스 아크 잃어버린 노아의 방주를 쿠드비 파운드 발견할 수 있었다 홍콩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홍콩 대홍수 흔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요 어떤 할머니가 졸다가 듣고 목사가 욕을 하네 개년이라네 제발 어르신들 줄지 좀 말아요 눈 떠요 얼른 캐니언이요 정신 차려요 뭔 년이라고요 캐니언이란 말이에요 눈 떠요 여기 보세요 이 그랜드 캐니언은요 노아의 대홍수 흔적입니다 제가 2006년 10월에 다녀왔어요 미주 지역 전도인 소련회를 라스베가스 교회에서 하고 라스베가스에서 다세서 시간 서쪽으로 가면 그랜드 캐니언이 나와요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 얼마나 높냐 제가 노수림 쪽으로 갔거든요 2,516m 한라산이 1,950m니까 한라산보다 600m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높은 거예요? 하벌락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죠? 한라산보다 600m 높으니까 그런데 그 정상을 보여드릴 게 보세요 노수림 제가 북쪽에 있는 센터로 갔어요 그때 같이 갔던 그때 당시 라스베가스 목사님이고 지금은 영천 목사님이에요 대구 영천 여기가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지금 애틀란타 목사님이고 서울 양천교회 목사님이시죠? 보세요 그랜드 캐니언이에요 산 정상이 보세요 일자예요 일자 사람 머리에다 그것이 이상하네요 이 산이 보세요 아니 산봉오리가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자예요 일자 일자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농담 삼아서 홍순적 한번 찾아봅시다 그럽시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주변에 보세요 소개화석입니다 소라화석 한두 개가 아니에요 보세요 꼬막 그대로 화석화 됐어요 지질학자들은 그랜드 캐니언이 바닷속이었다는 거 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화석이 되려면요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체에 엄청난 양의 흙이 갑자기 이렇게 덮여야 돼요 그러면 썩어서 사라지기 전에 돌로 돼버려요 그게 화석이요 그래서 이 화석 모든 화석에 화석이 뭘 증거하느냐 갑작스런 홍수가 있었다를 증거해요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먹고 있는데 덮쳐 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맛도 못 보고 죽어픈잖아요 그런데 이런 화석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것도 이것도 그러고 그러니까 먹고 있는데 덮쳐 본 거잖아요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세요 이거는요 소화도 안 된 놈이 그대로 발견됐어요 꿀꺽은 했어 소화도 못 시키고 죽었었어요 그리고 조개 화석은 전부 다 입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조개 화석이 입을 다물었다는 건 살았을 때 덮쳤다 갑작스럽게 덮쳤다 왜? 여러분 조개는 죽으면 입 열어요 다물고 있어요 바지락 칼국수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날 줄 알고 내가 사진 찍어왔어요 보세요 바지락 칼국수에 바지락은 다 벌리고 죽어 있어요 죽으면 입 벌립니다 근육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모든 조개 화석은 다 다물어 있어요 살아있는데 덮쳐 본 거예요 대격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여러분 몽골도 홍순적이었습니다 제가 2011년 8월 달에 몽골을 다녀왔어요 다르안을 제2의 수도죠 이 다르안에서 이게 러시아인데 러시아 쪽으로 한 30분 달려가면 오른쪽에 호수가 나와요 이 호수가 짠물호수입니다 여러분 몽골은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바다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호수가 보세요 짠물호수는 분홍색 색칠해놨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이 우리는 바다도 없는데 왜 짠물호수가 있지 늘 궁금했대요 혹 노화용수 얘기해주면 잘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타이를 후원했거든요 알타이란 말이 금이란 뜻이에요 인터넷 들어가서 화순과 알타이 검색해보세요 화순 운주사와 알타이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여하튼 우리가 화순이 알타이를 후원해서 제가 두 번을 다녀왔는데 알타이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들어가서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보세요 이게 알타이 모형도인데 이 가운데서 화석을 발견했대요 몽골 아가씨입니다 뭐가 발견됐느냐 보세요 해발 2000m가 넘는 고도입니다 제가 처음 봤을 때 고산병 때문에 아파가지고요 집사님이 사회를 해줘가지고 괜찮았다니까요 보세요 바다에서 발견된 어폐로 화석들 소라 화석 이게 다 알타이에서 발견됐어요 알타이뿐이냐 볼리비아는 해발 3000m 넘는 나라잖아요 해발 3400m에서 소금사막 우유니 소금사막 하얀 게 소금이 아니에요 아니 눈이 아니에요 소금이에요 소금 제가 흥분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4시간을 달리는데 소금이야 자동차로 4시간을 달리는데 소금이야 도대체 누가 해발 3400m에다 소금을 뿌려놨을까요 홍수 말고는 설명 불가능합니다 러시아는 더 가간입니다 러시아는 소금 광산이 있어요 여러분 광산은 땅 파고 들어가죠 땅 파고 들어가는데 소금이야 여러분 이거 다 소금입니다 소금입니다 이것 팔아요 소금 그리고요 바다 속에서 도시가 발견됐는데 약 200여 개의 도시가 발견됐어요 태평양 속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쩌다가 이 도시들이 바다 속에 들어갔을까요 바다 속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발견된 거예요 이런 것들 태평양이죠? 보세요 잠수부들이 정돈되어 있는 바위들 건축물들 보세요 이런 것들 흉상도 발견했어요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 뭐예요?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성경은 사실이다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은 사실이고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면 믿으셔야 됩니다 누가 보금 17장을 보시죠 누가 보금 1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누가 보금 17장 26절부터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라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로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로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요앙이 비오드다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로하리라 여러분 화면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인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똑같을 거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다가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 망했대요 이게 죄라는 게 아닙니다 왜 먹는 게 죄예요 왜 장가 가는 게 죄예요 이게 죄여서 망했다는 게 아니라 노아의 때 사람들은 그저 관심사가 이 육신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죽으면 끝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 도다 여러분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바뀌어요 자기 영혼의 진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을 알려면 그 사람의 관심사를 보면 알아요 세상에 차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를 화투장으로 써놨어요 읽어보세요 011에 546에 9984 읽을 줄 아시는 분 다 과거가 수상해 설마 오늘 패티가 오신 분 안 계시죠 저도 좀 놀았거든요 여러분 이 차 주인 머릿속에 뭐가 가득 들었어요 이게 수준입니다 여러분 수준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양복이 입고 넥타임에서 신사가 아니에요 이게 내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내 인격 진짜 내 댐댐이 진짜 내 수준을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 관심사를 보세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에요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좀 어려운 한문이죠 요즘 잘 안 쓰는 한문인데 줄탁 동시 최탁 동시 이렇게 읽어요 쫄줄 쫄탁 이게 뭔지 아세요? 어미가 쪼는 것과 새끼가 쪼는 것이 같을 때 껍질이 확 깨지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 병아리는요 이 달걀 속이 전부인 줄 알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요 놀라운 세상이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도 이 병아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세계에 갇혀 있어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어 내가 아는 게 전부 내가 아는 게 최고 내가 믿는 게 전부 혹시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전혀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생각의 껍질을 깨고 나와보세요 어미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기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고작 이 한 세상 살다가 영혼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나면 세상에 이런 다른 세상이 있었구나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땅을 밟고 똑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여러분이 사는 세상과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다릅니다 구원받아보면 알 거예요 좀 다른 세상을 살아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문은 멸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왜 하필 멸망으로 가는 문은 이렇게 넓을까요? 이리 들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넓어진 겁니다 생명을 찾는 사람은 적어요 왜? 멸망으로 가는 이 문은 재밌거든요 재밌고 화려하고 즐겁고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놀고 싶고 가보고 싶은 데 너무 많아 자기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진리에 관심 없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성공해야 돼 지금 돈 벌어야 돼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수록요 본질을 고면하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살까? 그러니까 현대에는요 돈 잘 버는 사업가는 많지만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페이스북 만들어내고 구글 만들어내고 떼돈을 버는 부자들은 많이 나오지만 유명한 철학자가 등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물질을 육체는 발달되어 가지만 영혼은 퇴보되어 가는 거예요 유명한 문학가가 없잖아요 영혼이 피폐해져가요 겉은 화려해져 가는데 우울증 환자는 늘어갑니다 영혼들이 약해져가요 찾는이가 적어 여러분은 뭘 찾습니까?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가기로 했네 사랑하는 친구여 헛된 길을 버리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돌아와 돌아오게 어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 문은 두 가지 뿐이에요 멸망의 문 생명의 문 여러분 어떤 분이요 한 문을 이렇게 풀더라고요 인간이잖아요 사람은 문으로 들어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래요 그 문은 사망의 문 생명의 문 둘 중에 하나요 여러분 어떤 문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하나 틀어드리려 합니다 참 이런 노래는 찬송가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게 될 영상은 한 여인이 태어나서 자라고 사랑을 하고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일생을 그림으로 사진으로 표현을 했어요 사진과 그리고 가사를 잘 들어보세요 교훈이 됩니다 서울이라는 강물을 타고 내 인생의 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아모스 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아모스 4장 구약 1278 페이지 아모스 4장 12절 구약 1278 페이지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배하라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 월동 준비하죠 수능 날 다가올수록 수능 준비하잖아요 결혼 날짜 잡아놓고 결혼 준비하죠 중요한 일일수록 철저하게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건 확률이 아닙니다 아마 이 가운데 운전하는 분은 자동차 보험 들으셨죠 왜냐 사고 나면 큰일 아닌가 보험 들잖아요 암보험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 안 날 수도 있고 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자동차 사고와 암은 확률입니다 안 걸릴 수도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은 확률이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건 100% 사실이라고요 그런데 왜 그 사실에 대해서는 준비하지 않습니까 확률적 사고인 자동차 보험도 들고 암보험도 들면서 여러분은 왜 영생보험은 들지 않는 겁니까 왜 그렇게 죽음은 일부러 외면하는 겁니까 왜 죽음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입니까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회피한다고 죽음을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도망가도 죽음은 나를 찾아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는 실수 중에 최고의 실수가 뭐냐 준비하지 않는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준비하십시오 하나님 만날 준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외침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